SK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과 웹툰 서비스 카카오 웹툰이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이용권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멜론은 어제 기준으로 멜론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 모두의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웹툰도 서비스 장애 기간에 대여 중인 웹툰 회차 및 만료된 회차의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서비스 복구 중으로 서비스 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